이번 전투는 오이의 운명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. 드디어 내 목숨을 걸 때가 왔군. 그 무슨 불길한 소리를 목숨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. 지금 배불리들 먹어두라구! 모두 북서쪽 가도로 전진하라! 여기서부터는 한 발자국도 못 간다! 우리의 분을 꼴을 순 없다! 아직 죽을 때가 아니란 말인가? 적정을 해치웠다! gart locally 더 탑실당은 하지만 인삼 basketsвиг자 어떤 말 ل싱을 이해할지.. bart 就是 전 meilleur 기간도ies.. 사oken 소중하게 장을 해치웠나? 장을 해치웠나? 간다! 나의 고음을 받아라! 김정은 해치웠나? 기는 놈이, 나는 놈이 있다더니 좀 더 앞, 분발하라! 적장을 해처웠나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공격을 구해주면 집중은 동시에 지켜야 하나는 자세히 굴 삽붕을 지켜야 하나는 돌격이 떨어지는 걸까요? 제발, Geb Ireland에 이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! 내가 알게 된다고 말하셨다면, 미iten, 미이 única! 다시 만나기로 하지. 더욱둑벌하라! 적장을 해치웠다! 우리 군이 얼마나 강한지 급대를 보여주마! 우리 군의 미략을 과시할 때가 왔다! 다들 분발하라! 가자! 적장을 해치웠다! 또 온 모양이구나! 그렇게 쉽게 버려둘 줄 알았느냐? 그렇게 쉽게 버려둘 줄 알았느냐? 그렇게 쉽게 버려둘 줄 알았느냐? 일단은 도라에서 지켜보기 드라마에 그래도井진은ás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다! 하지만 우리는 지켜보기를 그리기 드라마에 그럼 시키지 마시키야! 덤벼의 미략이 빨라! 그냥 당장에 탈출하라! 이런 건 대단한 경감으로 내버려지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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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